충북의 한 공립대한학교 교사가 정치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충북도 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학교 학부모가 관련 교사들을 정치 중립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가영 기자입니다. 충북 한 대한학교 2, 3학년 학생 20명이 진천 한 영화관에서 정부 규탄 행사에 참여한 건 지난달 26일 오후 6시 10분쯤. 이 학교 학부모 김경준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교직원 5명이 인솔한 행사에선 지역구 국회의원과 농민단체 회원들이 함께했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다는 피켓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이 거부하자 동행한 교사는 불편하면 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사진을 찍으라며 내가 대신 잡혀갈게 걱정 말라고도 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이에 김 씨는 해당 교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충북교육청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해당 학교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정황이 추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사는 평소에도 사회주의 체제가 더 좋다 등의 발언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장 실습 전 노동에 대해서 배워보자는 차원에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를 보러 간 것이고 거기에 가보니 여성농민회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진천 여성농민회에서 쭉 피켓팅을 준비해가지고 입고 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일부 아이들은 들지 않겠다고 하고 나가고 또 들지 말라고 했고 충북교육청은 관련 교사 4명에게 경의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들 모두 작성을 거부해 감사 간에 해당 교사 등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 진행 중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